마고보물이 1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몫으로 10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며마 되는 것이오 우리 눈에 놀랍더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에게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건축자들이 버린 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 가끔 여러분 TV에 보면 우리 어른들 시대 보면 지금도 그렇고 아이를 낳고 양육하기가 힘드니까 그 아이를 버려두는 경우가 버리거나 입양합니다 그래서 어디 지역에서 누구 전 영수 언제 언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이 아이는 세 개 오고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고 나서 한번 드라마 TV를 보니까 몇십 년 후에 만나서 만나게 상봉하게 되면서 어머님이 미안하다 얘기하고 울며 서로 그때 왜 내를 버리셨습니까 뭐 그런 경우들이 있고 또 그 버린 아이 중에 미국에 보니까 대다수 고생하는 아이들도 많고 미국에서도 추방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 인생 자체를 정말 실패하는 경우도 TV에서 종종 봅니다 또 반면에 그 버린 아이가 성공해서 부모를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가 부끄럽죠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나중심, 물중심, 성공중심이기 때문에 그 나사된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필요없음을 그리고 졸업함을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제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많지 않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주인이 포도원의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포도원 농장을 사람에게 농부들에게 맡기고 떠난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그 포도원이 어떻게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보니까 보세요 타국의 12장 1절에도 보면 하반전에도 보면 농부들에게 새로 죽어 타국에 갔더니 또 2절에도 보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져보낼 거늘 이렇게 여기서의 표현은 종들은 사실은 선지자들을 말하겠죠 고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사형에 처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폐역한 이스라엘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다랍범경에서 모르면 간첩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언역과 전도와 선교를 몰랐기 때문에 노예, 속국, 포로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만큼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는 그리스는 최고의 가치인데 메시아는 최고의 가치고 보금은 최고의 능력이고 전도와 선교는 최고의 비전이고 미션이고 또 인생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 언약에 대해서 경호리역이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짝통으로 잘린 거 필요 없잖아요 버려버리는, 쓸데없는 것이라고 버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종종 보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버린 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인데요 여기서 이 포도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이스라엘, 농부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를 말합니다 또 포도 주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종도는 선지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보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에 보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니라 하였더니 이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 밖에 내던졌느니라 이게 사실 십자가의 죽으심이거든요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의 사극에 보면 아멘오사가 여러분 보기에 그때 당시의 백성들 보기에 그냥 옷 입은 것이 난마하고 떨어져 있는 옷 입고 그냥 뭐 이렇게 완전히 서민 중에서도 백성 중에서도 거지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원님이든 부조리를 하는 원님이든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멘오사를 정말 왕이 보낸 아멘오사로 알겠습니까? 인정 못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아멘오사 출동요 하면 완전히 고울의 원민부터 시작해서 고울을 지도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무릎 꿇고 막 그냥 싹싹싹 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적이기 때문에 이 버린 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의 돈은 멸망받을 자랑이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부터 이걸 알면 되는데 사람들이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구원 이것을 사실 값어치로 따지면 사람들이 알텐데 값없이, 에베스 2장 8절 말씀처럼 값없이 은혜로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믿으면 하나님이 장애해지도 되고 믿으면 재화, 사망의 법에서 재앙에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암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병철 회장 같은 경우도 죽음 직전에 그러잖아요 자기 생명 1년만 연장해지면 재산의 절반을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인데 저는 80대면 살려가 발버둥치지는 않겠어요 그냥 입만을 누리다 가면 되지 그걸 뭐 조용하네요, 그렇죠? 새벽이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무지하다, 무지하다 그 무지함이 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말할 때도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여기에 있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를 믿음을 놓고 누굴 택하냐 할 때 대부분 나를 비롯해서 모든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를 택하잖아요 돈, 명예, 권력, 아파트 수십억 원 예수 그리스는 안 보이잖아요 대부분 이걸 택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목사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고린도 부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깨닫지 못하는 것 고린도 부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4장인가요? 6장인가요?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여한 자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러잖아요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딸이잖아요 사람들 절대 안 믿습니다 저부터도 그랬습니다 배척하고 오늘 본문에 오는 포도 농부의 비유처럼 이 종들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 그리스를 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때려서 보내고 죽여서 보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포로로, 속곡으로, 노예로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그리스도의 오심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죄의 대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형벌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번 주 말씀처럼 사실은 돌감남나무로 쓸모없이 영적 문제로, 정신문제로, 열두 가지 문제로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같이 갈 수밖에 없는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포륜스 2장에 말하는 것처럼 이 땅의 변사가 누구냐 지인인자가 누구냐 이 땅의 선비가 누구냐 많지 않지 않느냐 이 버린 돌같이 이 모통이 쓸모없는 돌같지만 최고의 가치인 그리스를 버린 그 결과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돈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서울대 나왔습니다 똑똑합니다 국회의원 3선 지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가하고 아내하고 이혼하고 딸 결혼할 때 보니까 멋쟁이더라고요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들 안수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우울증으로 고탕하다가 자살 한번 시도했다가 나중에 공황장애까지 와가지고 오죽했으면 자살합니까?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설교로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음성을 주시냐면 너는 물이 쏟아진 이후에만 그리고 너는 문제가 터진 다음에 설교 예어로만 될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물이 쏟아지기 전에 그리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그 사람이 죽기 전에 복음 전에 해야지 무슨 계속 얘기하는 것은 메스컴에서 예수님 있는 사람 어땠다 불신자가 죽었다 자살했다 그런 설교 예어만 들고 전도는 안 하고 그 영혼을 살리지는 않고 예언거리로만 사용하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다 죽은 다음에 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나서 계속 설교 예어만 들을 거냐고 막아야지 죄와 사망을 위해서 해방시켜야지 구원을 얻도록 만들어야지 사단에서 끌어내야지 그 우울증과 조울증으로부터 빠져나오도록 여우와의 말씀을 주야로 저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보니까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임재범이 임재범이 윤복귀가 불렀던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여러분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잘 모르겠지만 그게 다 예수님이라네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임재범이 우울증으로 6년 동안 아는 적이 있다네요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난해서 담배공추도 이렇게 주워서 겨울에 추운 겨울에 전기세가 없어가지고 불을 물들던 정도로 아내는 예수 믿는 사람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성경을 좀 읽어봐라 성경을 하루 종일 읽다가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좋더래요 나중에 그러다가 이 우울증이 치료됐다네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그렇게 나왔어 그리고 결국 아내는 6년 후에 암으로 소촌했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간에 복은 몰라도 성경을 10편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 그러니까 이 우울증이나 조울증은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여러분 말고 정말 그런 사람이 없네 가장 행복하고 가장 즐거운 시간 어떤 시간이에요? 예 그래요 저분은 완전히 그냥 끝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조회로 묵상한대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주야로 1년 2년 3년만 5년만 해도 우울증이 왜 치료가 안됩니까 저는 지금 공황장애 16년 된 분 지금 다락방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한 번 또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요즘 만나기 하나 치유가 왜 안됩니까 시간 없습니다 3번도 안됩니까 그런데 그런 책망하는 음성인 것 같아 무슨 설교에서 다 사건 터진 다음에 너는 뭐 그렇게 설교만 이렇게 하냐 복음이 그 정도냐 양육해라 새신자 양육하고 복음 전하고 우울증 조울증 영적 문제 있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봐라 제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건축하는 사람들이 쓸모없으니까 이 벽들이 깨져있는 거 저는 잘 알거든요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버린 거 그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버린 돌이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통이의 모통이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모통이의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마마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은 믿지 않고 쓸모없고 돈이 현실적인 것 같지만 이게 두 번째로 뭐라고요 이것이 두 번째로 모통이 돌이 머리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죄와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또 우리의 죄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인 모를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0절 말씀처럼 천하 인간에게 구원하들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 있느냐 공자가 석가가 성인들이 훌륭하지만 그들이 너희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사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정말 영적으로 힘들면 그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다 보면 히브리스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예수 그리스를 바라보다 보면 어느 날 1년, 2년, 3년 지나고 나면 그 문제도 치유되지 않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것도 아닌데 제가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를 모통이 돌로 쓸모없는 모통이 돌로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돌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고 나무라는 게 아니라 저 동네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부터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쓸모없는 그냥 나의 경호원으로 비서로 주인으로 삼을 때 목자로 삼을 때 문제 가운데서 그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머리돌이란 말은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베드로스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통이의 머리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다 하니라 저들이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므로 넘어지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골레스 2장 2절과 3절에서 지혜의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 이름 부를 때마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그 그리스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에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세로 주시지 않겠냐고 얘기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우리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도전할 수 있고 어떤 사망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그 복음이요 그리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스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터이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신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신이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다 믿고 있지만요 남자분들이 절대 1%를 압니다 99%를 믿는데 그 1% 때문에 인생이 사업이 안 되는 거라 그 1%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한계점을 못 넘어서는 거라 남자들이 여자분들 말고 산업인들이 텔디디디디디디 그런데 이게 기도 제목주의 제목이 뭐냐? 매일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내 생각, 불신앙 이걸 믿지 못하게 하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오 지금도 그 그리스 이름 부르게 되어지면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요한 5호 19장 3절에 보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잖아요. 마태본 12절에는 그리스도는 고백하면 반석이여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주초를 반석에 두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재앙과 저주가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굳건한 반석,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우리가 주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와 개시의 정신을 주사 그 믿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버린 둘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소중한 주 없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걸 알면 알수록 그 동기가 나온다니까. 그 중심이 나온다니까. 보금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다른 건 보여요. 그게 빌리버스 3장 아닙니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다른 건 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나는 얻었는데 또 발견되길 원한다.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왜냐?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고 앞으로 오는 모든 문제에도 그 안에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에베스 1장 22-23절에 보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복종한다 그러잖아요. 마태복 28장에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 있으면 다 물난리가 나오고 불난리가 나든지 집이 다 무너져도 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쪽박사고 나와도 내 통장에 돈이 수십억 있으면 그걸 다시 살 수 있거든요. 집값도 나올 겁니까? 물, 홍수가 났는데 겁나네. 중국에 보니까. 그러니까 다 날라가도 내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 있으면 그걸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을 예수 그리스로 축원합니다. 복음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